어 또 누구 오셨다? 왜 됐죠? 어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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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다 누구야? 누구야? 여자다 누구야? 누구야? 안녕하세요 영미 아니야? 영미 명백 친구는 있는데? 아니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 있지 않습니까? 있는데 외로운가요? 응 어머 진짜 하늘로야다 어머 진짜 하늘로야 이 슬친소라는 거 알고 오신 거죠? 아니요 어제 급하게 연락 받았어요 아 정말이요? 네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늘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? 고정으로 사귀는 남자친구 말하는 거예요 고정? 고정까지는 아니고 반고는 반고 반고 고정이랑 반고는 차이는 뭐예요? 반고 영화보고 이렇게 예 그 정도 아 그 정도? 여기 쓸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? 아니 혹시 모르니까 삼 copper G3 오 steolin 헤어지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승합가 봤어 신성호 형이와 야 나르잖아 나르잖아 하고 지금 써니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여 나는 예능 프로 하면서 신성형 처음 해봐요 같이 야 신성형이 와? 신성형 선생님도 오시면 좋은데 난 선생님도 같이 야 저희 둘 때는 알아 형 그냥 너무하네요 정말 니네도 해 니네도 해 같이 해 상자 이걸 어떻게 해 해봐 너무 뻔뻔해 아니 성우 형이 쓸 친서에 웬일이세요? 아니 저기 무슨 음모가 있었는데 목소리도 멋있다 아 이거 내가 쓸쓸할 것 같다고 아 진짜요? 난 사실 하나도 쓸쓸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저 혼자 사신지는 꽤 되셨잖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네?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데뷔하고 나서 어머니하고 한 7년 정도 같이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왜 장가 안 가냐 이 소리를 듣고 집을 나왔습니다 고향이 어디신데요? 집도 되게 멋있게 나왔을 것 같아요 충남 서산 아 충남 서산이세요? 아 충남 서산이세요? 어 서산이요? 아 서산이요 서산이요? 이 야야야야 야야야 서둘들 이거 맞죠? 이 아 플레이 하셨죠 이거 야 이 이 아니 형님도 출남 이 이 아 서산